두 번째입니다.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직강화식 구조대의 구조기준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매번 강조했던 거죠. 구조대 완강기 잘 나오는 거. 수직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경사강화식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주 나오는 거. 항상 출제되는 부분들에서 주 위주로 나오다 해서 강조했던 구조대의 구조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어떤 기준시험보다는요.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피난기구 쪽에는 보면 이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내용을 잘 집어넣습니다. 특히 피난기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틀린 것은 해서 구조대는 연속에서 당연히 강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당연한 거고요. 입구틀, 치부틀 그러니까 입구가 들어가는 하고 나오는 틀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부는 지름 몇 센치? 40센치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을 냈을 때 우리가 몇 센치 얘기하고 그랬죠. 보통 개구부 50센치 이하의 구체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센치가 아니라 수치가 틀렸죠. 50센치 이하가 돼서 통과할 수치하다 하는 것. 그리고 얘는 포지는 외부 포지와 내부 포지로 구성해서 외부 포지와 내부 포지 사이에는 충분한 공기층을 둬가지고 완충작용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딱 봐도 그냥 1, 2, 4번은 그냥 편하게 했던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봐왔던 지문들이에요. 수치가 틀렸다는 거죠. 40센치가 아니라 몇 센치? 50센치 이하의 구체다라고 하는 이것도 기본적인 수치예요. 기본적인 수치. 항상 강조했던 거. 제가 표현하는 베이직. 기본이에요. 기본 수치.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조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하고 포지 외부와 내부는 충분한 공기층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지름 50센치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게. 그래야지 성인들이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50센치. 50센치. 연속에서 강화할 수 있는 구조에 한다라고 해서 구조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현저하게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늘어나서 축 처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공기층을 줘야 되고 해서 말 그대로 뭐냐면 탱탱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늘어나지 않게. 그리고 그 밖의 부속 장치들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노유자시설 그래서 뭐 사회복지관 아니면 틀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설치대에 있는 것만. 그냥 설치대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노유자시설이나 보시면 뭐 사회복지관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은 건물이 뭐 3층 이상 되고 하게 되면 건물들 보면 구조대 많이 설치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수직 강화식 구조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퉁퉁 어떻게 완충작을 할 수 있게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3번입니다.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자 오늘 한번 지금 이거 한번 체크해 놓고 갈까요. 그냥 문제가 토탈 처음에 우리가 소화설비에 지금 볼게요. 소화설비 그다음에 피난설비 나왔던 거 설비대로 한번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소화설비죠. 어떻게 되면 소화설비인데 분말설비 처음에 스프링쿨러 하나 나왔고 62번에 그다음에 피난설비 방금 점이 나왔고 63번이죠. 한 문제 한 문제 61, 62, 63번제 피난설비 소화설비 한 문제 나오는데 분말 소화설비에서 또 피난설비 나왔는데 피난설비에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수계가 있죠. 수계가 있고 수계가 있고 기타 물 분무 등으로 할게요. 자 수계 물 분무 등 분석을 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즉석식 한 번씩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분말 소화설비에 가합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했을 때 유의 질소가스의 소화약재 1kg마다 최소 몇 리터 이상의 가합용 가스를 수량을 해야 되느냐 해서 단 양은 35도씨에서 1기압 압력 상태로 환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혜택은 뭐 했잖아요. 가합, 축. 그렇죠? 가축질이 40이라고 했잖아요. 40. 가축질, 가합용, 추가합용, 질소 40, 10.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소 쓰고 있고 가합용이니까 얼마? 40. 강조했던 거.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가서 푸시는 거예요. 얼마? 그렇죠? 40입니다. 40. 40. 그래서 보시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가축. 가합용 또는 추가합용 가스. 분말 소화약재에 가합용 가스는 가축. 가합용은 40, 추가합용은 10. 그래서 질소가스를 쓰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산화탄소니까 20이라고 기억을 하는 대신 이거 주의하셔야 해서 구람에 의해는 단위가 구람. kg당 20g이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배관 청소에 필요한 분말이다 보니까 가스는 어떻게 별도의 용기에 저장해라. 라고 해서 그림 보시면 별도의 용기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강조했던 것은 분말 소화설비 뭐라고 그랬어요? 분말 소화기는 그냥 큰 소화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소화기를 크게 시스템적으로 만든 게 분말 소화설비다. 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